꼼야, 꼼야, 꽁꽁 쭈구 안녕하세요, 꽁아. 오늘은 막둥이 3차 예방접종을 하러 왔어요. 아직은 병원이 뭐하는 곳인지 몰라서 그런지 호기심만 가득한 표정이죠. 꽁타니 예방접종하는 모습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꽁꽁 쭈구 꽁꽁 쭈구 아이고, 예쁘다. 온라인 호랑이 호랑이 록랑이 록랑이 까먹는 식을 잘 맞네? 남잘쎄 조사 맞고 피아에 머울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귀 좀 봐드릴게요 귀랑 귀가 깨끗해 네 놀라운 구멍 布 하늘만 정의 정의 심장 소리도 다 괜찮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공큐브